장칼국수를 종종 먹는다 칼칼한 맛이 일품이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제천은 매운 장칼국수가 유명하다 제천에는 빨간 오뎅도 유명하다 어묵에 매운 양념을 발라 칼칼한 맛을 살렸다 제천 빨간 오뎅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제천은 어떻게 매운맛에 고장이 됐을까 매운맛의 기원을 찾기 위해 이 음식들을 처음 만든 사람들을 찾았다 제천역 맞은편 장칼국수 원조집이 있다 보령식당이다 보령식당은 54년 전 개업해 제천에서 처음으로 장칼국수를 팔기 시작한 식당이다 세월의 흔적이 가게 곳곳에 있다 신척 어른이 하던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하는 임춘영 씨는 우리에게 장칼국수라는 매운맛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소개했다 광산이 주위에 많잖아요 광산이 주위가 많고 또 영월, 태백 그쪽도 광산 광부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주로 열차를 이용을 하시면서 당시에는 역전에 홍익우동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홍익우동을 못 드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드시고 그리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가실 수 있는 제천은 탄광산업의 중심지였다 정선, 영월, 태백의 광부들은 제천으로 모였다 광부들에게 장칼국수는 허기를 채우는 식사였고 또 안주였다 빨간호뎅의 원조를 찾았다 약속을 잡고 향한 곳은 의림지 파크랜드 군밤을 팔고 있는 김윤숙 씨가 그 주인공이다 그에게 빨간호뎅의 기원에 대해 물었다 처음에 이제 어떤 할머니들이 이렇게 오봉에다가 이제 오뎅을 밑에서 삶아가지고 이렇게 오봉에다 깔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멀건검에 슬슬슬 문대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고 아 이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서 제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판에다 해서 밑에서 불을 떼가면서 이제 양념을 얹어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음식이 좀 칼칼한 걸 좋아해요 제가 아 개인적으로 칼칼한 걸 좋아해서 네 칼칼한 걸 좋아해서 아 이렇게 니글니글한 걸 싫어하고 그래서 아 이건 배합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제 해가지고 소스로 갠 거지 아니 우리는 농가에서 직접 사와요 제천 농가에서? 네 왜냐면 농사 지는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살 때 몇백근씩 사가지고 이제 따듬어서 제가 직접 빠가지고 이렇게 해요 맵고 맛이 없고 이거는 토종이니까 칼칼하고 맛있지 맛있는 매운맛은 제천 고추가 비법이었다 그런데 제천은 고추 재배지로는 전국 5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어떻게 매운맛에 고장이 된 것일까? 제천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세계도의 경계에 있다 철도는 충북선, 태백선, 그리고 중앙선이 지나간다 고추 상인의 양정환 씨는 교통발달이 제천 고추가 유명한 결정적 이유라고 말한다 기차 철로로 때문에 유통이 강원도서부터 조금 내려가면 영주풍길 요즘은 안동까지 그러다 보니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물건을 막 수집해서 오는 수단이 좋았다 이거죠 강원도가 일교차가 심한 토잖아요 일교차가 심해서 과일 당도나 고추 당도나 매운맛과 당도가 같이 섞여야 되지 그러나 빨간 오뎅에 쓰는 사람들은 주로 매운 청양고추를 쓴다고 그러면 매우면서도 뒤끝이 단맛이 있는 거야 그 맛의 차이다 이거지 제천 장칼국수와 빨간 오뎅은 특유의 매운맛으로 우리의 침샘을 자극한다 한번 먹으면 누구나 빠질 법한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매운맛이 비법이었다 근래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다면 칼칼한 장칼국수와 빨간 오뎅을 먹으러 가는 것은 어떨까 잘 모르겠다 칼칼국수와 빨간 오뎅을 먹으러 가는 게